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30일날 한은총재의 발언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첫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예고한 발언입니다 저성장과 저물가의 동반현상인 디프레이션은 인프레션보다 훨씬 무서운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디프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에 발표한 한 보고서 물가 상승률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준 디프레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준 디프레이션의 현상의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준 디프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제기하는데요 참고로 공식적으로 2년 이상 저물가 상태가 될 때 그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디프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디프레이션에 관한 한일 간의 격차입니다 장기적인 저물가 상태, 저성장 상태가 동시 진행되는 디프레이션의 원인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좁힐 수 있을 만큼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일본이 디프레이션 악순환, 디프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디프레이션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은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버블, 거품이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과 증시가 폭락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부실 채권이 누적되면서 디프레이션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발 디프레이션의 방아쇠는 버블 붕괴입니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바로 개인은 소비를 줄였고 또 수요가 감소하니까 기업이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어들게 되고 기업 도산이 증가하고 이것이 또 다른 수요 감소를 낳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일본이 20여 년 정도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아주 다릅니다 한국은 정시 폭락이나 자산 가격 폭락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잘못된 경제 정책들이 누적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약 추세를 기록하면서 경제 치명타를 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미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이에 따라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바로 한국발 디프레이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발 디프레이션은 정부발 디프레이션 혹은 정부 실패에 기인하는 디프레이션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공실률, 성장률, 경제 성장률,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 소매 판매 등이 모두 다 강한 불안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쪽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정부는 앞으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해서 소비나 관광을 진행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조치를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경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기업 측의 대응은 이미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에 고스란히 반력됩니다 2018년 8월 달에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가 작년 8월 사상 처음으로 뒷그람칠한 이래로 지난 7월까지 12개월 연속해서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가 계속 내려앉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업들이 앞으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던질 질문은 디프레이션 악순환, 디프레이션 스파이럴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디프레이션 악순환은 이런 경로를 밟게 됩니다 총수요 감소, 일본은 버블 붕괴로 발생했고 한국은 정책 실패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처분 소독을 감소시킵니다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줄이는 거죠 지갑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물가가 낮아집니다 저물가, 그 다음 상태는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돈이 안 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줄입니다 투자 위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업들은 고용을 줄입니다 고용 악화입니다 고용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또 지갑이 얇아집니다 소득이 감소합니다 또 수요를 줄입니다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자전적으로 또 뭐가 생기게 됩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저물가 상태가 만들게 됩니다 저물가 상태가 되니까 기업들이 또 돈을 못 남깁니다 기업 수익의 악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다람쥐 최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전형적인 디프레이션 악순환 혹은 디프레이션 스파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도 앞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저물가와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맹목 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조의 힘도 있고 최저임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디프레이션 상태로 접어드는데 또 뭔가 하니까 법정 임금 최저임금을 올려버린 겁니다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영업 같은 경우 파산이 늘어난 겁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게 돼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가감한 감쇄정책 등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는 쓰기가 힘듭니다 왜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경제주체들한테 더 세금을 떼니까 소비가 더 줄어들으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는 거죠 지갑이 더 얇아져 버립니다 항상 거꾸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낮은 물가는 본래 임금을 포함해서 각종 생산요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부실기업들을 도퇴시키고 건전한 기업이나 신규기업들에게 좋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그런 게 정상인데 그러나 한국처럼 임금 같은 그런 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 그렇게 물가가 낮아지더라도 임금을 조정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용을 고스란히 기업이 안게 되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 투자 부진 그리고 고용 감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물가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가 제품의 수입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제조업 기반 같은 것이 훨씬 더 손상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들은 뭐 괜찮을 겁니다 디프레이션 상황에서는 또 하나 큰 부분이 자산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서 부실 채권이 발생하거나 또 자산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사업 등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겠죠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디프레이션은 매출 감소, 임금 감소, 고용 감소, 자산가격 감소, 기업 도산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전 과제들을 한국의 경제주체들에게 던지고 있다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난국을 탈피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고 꼭 그 일에서 성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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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關이 찾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